가이드 핀 평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옮겨요 그래서 가이드 핀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개 얘는 뭐 굳이 꼬리핀 안아도 되겠다 잘 보이네요 겹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4개를 다시 또 한번 더 묶어줘야겠죠 묶어주는데 이거 수정 좀 합시다 잠깐만요 이거 또 복사를 아 무브 무브 해가지고 이거 4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 블록 잠시 뜨면 첫번째가 찍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4개를 좀 빼주시고 우선 폭발을 좀 시켜요 폭발시키고 가이드 핀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글자 수정 좀 하세요 여기다가 4 2a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묶어야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핀 평면 4 2a 그래서 이렇게 또 세팅을 합니다 다 됐으면은 무브에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핫코아를 조립을 해야 되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해주시고 핫코아 들어갑니다 자 핫코아를 봅시다 핫코아를 보게 되면 방향에만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맞구나 요거 있네요 그죠 다행히도 요거를 불러오시면 돼 요거를 불러와서 똑같이 조립을 진행합니다 우선 안에 내용물 싹 씌워주시고 색깔을 봐요 색깔이 번지 어 노란색이네 노란색으로 세팅해 주시고 아주 노란색 같진 않은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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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다르네요 요 색깔 같은데 얘는 묶여가지고 색깔 안 변해요 폭발시키나 다시 색깔 집어넣고 얘는 제가 보기에도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꼬리표 닫시다 얘도 그래서 우선 묶어요 묶고 그냥 우선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해봤는데 겹쳐가 잘 안보이면 그때는 꼬리표 다는 걸로 그래서 얘는 핫코아 평면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명령을 이용해서 옮겨야 여기죠 여기다가 옮기는 거야 뭐야 방향이 안 맞네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90도로 꺾어요 그래서 RO 기능 90도로 꺾어주세요 다시 복사 옮깁니다 얘는 뭐 굳이 꼬리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됐으면 MOVE를 빼내시고 위치 잡았으면 블록 참전쯤에 맨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잡아빼시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얘는 하코아죠 하코아 평면 4EA 여기서 또 묶어주시고 다시 이동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깔끔하게 또 완성이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얘를 또 한번 더 묶어줘요 블록으로 싹 묶어야지 얘는 이제 하측 금형 평면 하측 금형 평면이에요 다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거랑 같은 거죠 여기 잠깐 보시면 복사 좀 할게요 여기에 지금 금형 있죠 여기 하측이잖아요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라임형용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여기를 이제 붙여주시면 투상도가 완성된 거예요 조립 투상도가 완성된 거죠 이 형상이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상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작업자가 제 도면을 보고 계속 이 금형 설계의 이해도를 높이겠죠 그러면 이제 불량이 안 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측 있죠 상측 거를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됐어요 요거 이제 빼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상측을 조립을 합시다 그게 훨씬 더 편하겠죠 어차피 분리작업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진도는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하측 조립도 투상을 완성시켰어요 자 이제 상측 조립해 볼게요 자 상측은 우선 고정측 설치판 얘가 필요해요 얘가 기본 베이스니까 기본 뼈대를 우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지워줍니다 다 지우세요 웬만한 거는 있어봤자 서로 겹쳐 가지고 불편하기만 해요 얘는 묶여 있네 지금 묶여 있는 거 폭발시켜 주시고 묶여 있으면 색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폭발시킨 거예요 원래는 상관없는데 묶여 있는 거 써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워 주시고 얘는 이 색깔 그대로네요 저장하시면 되겠고 호정측 설치판 평면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스프루부시 스프루부시가 들어가 줘야겠네요 스프루부시를 찾아 주시고 이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방향이 뒤집혀야 돼요 얘도 새로 추가로 그리셔야 됩니다 방향을 뒤집어서 거기에 R형상이 있잖아요 R형상이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밑에 이 스프루 쪽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엑셀의 부위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선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다 그려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에요 다 됐으면 외형선 잡아 주시고 중심선 잡아 주고 그 다음에 L E N D 엔터 3 엔터 하셔가지고 중심선 만들어주시고 어 이건 필요 없겠다 중심선 이렇게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얘를 또 묶습니다 블로그로 스프루부시 평면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립하다가 혹시 너무 겹쳐가지고 어 분리 작업할 때 불편하다 싶으면 꼬리표를 달아주세요 꼬리표를 달아주는 게 훨씬 편해 나 지금 분해 작업할 때 우리가 분해 작업을 안 할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해 작업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어 뭐야 색깔 겹치네 이 색깔 아니구나 얘는 파란색이네 색깔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특성이 가셔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가운데에다 조립하는 거지 스프루부시 그리고 여기에다가 홈을 하나 파줘야 되네 자 이거 다시 들어가세요 추가로 여기다가 3mm 짜리 홈을 하나 파줘야 돼 3mm에 5mm 였죠 5mm 깊이는 5mm 그 다음에 한쪽 방향에 1.5c 간격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여긴 트림을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 120도 짜리 들을 자국 내주시고 마이너스 30도 하면 되겠죠 5 꺽쌤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대침 복사하시고 트림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선은 수분선으로 레이어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이런식으로 핀 들어가는 자국 있죠 트림을 만들어주세요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이렇게 연결되는거죠 여기다가 핀이 들어가는거죠 핀도 조립합시다 바로 자 핀도 만들어야겠죠 핀을 여기다가 직접 만들게요 색깔 보여지 핀 이 색깔이네 요거 그냥 쓰면 되겠네 어 잠깐만 이거 폭발시켜야 돼 어 그렇지 않은데 요거 쓰면 되겠네 자 요거를 복사를 쓰세요 그냥 핀 그린거 요거 불러와가지고 회전시켜서 쓰면 되니까 RO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90도를 틀면 되죠 마이너스 90도 얘를 여기다가 조립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조립 그래서 핀이 들어간다 이 안에 네 그리고 요 핀같은 경우에는 좀 닫시다 그거 띠를 하나 달아주자구요 핀 이렇게 해서 일단 블럭으로 묶어주시고 고정핀 평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브로 옮길때 얘만 이렇게 옮겨져야되 이렇게 해서 조립을 다시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스프루부쉬와 스프루부쉬에 들어가는 핀까지 완료를 시켰구요 그 다음에 로켓링 집어넣어야 돼요 로켓링 로켓링을 또 찾아가시고 요게 되겠네요 로켓링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 구멍에 이 스프루부쉬의 외경면이 또 끼어들어가는거죠 위치 선정의 위치 다 연관석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색상이 어떻게 되나요 색상이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을 색깔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묶아주고 로켓링 평면 그 다음에 얘는 주의할 점이 각도가 90도로 틀어야되네요 90도로 틀어주시고 아로기는 그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조립을 진행하는데 혹시나 분리 작업할 때 선택이 될만한 곳이 없다 그러면은 꼬리표를 달아주시고 얘는 분리 작업할 때 선택하기가 편한 편이다 그러면은 굳이 꼬리표를 달 필요는 없어요 선택할 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좀 찜찜하니까 꼬리표 달까요 꼬리표 답시다 이것도 로켓링 점 찍는 거를 생략했는데 아까는 블록으로 다시 묶어줘요 아 아니면 잠깐만 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집어넣세요 그냥 이게 낫다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세요 아까도 이거 하다가 실패했죠 직접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꼬리표를 달아주시라 이렇게 해서 꼬리표를 달아주시라 분리작업 할 때 분리작업 하실 때 이 글자를 찍고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뺄 수 있기 때문에 분리작업을 그래서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요 볼트 2개 볼트 2개를 조립을 하시고 끝냅시다 이번 시간 볼트 2개를 찾아 가지고 M6 자리 볼트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M6 이거다 여기 필요한 거죠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걔를 불러와서 조립을 합니다 색깔은 곤색 검정색 비슷하죠 검정색 비슷하게 집어넣으면 되겠고 색깔은 그 다음 저장이에요 M6 자리 평면 M6 평면으로 저장해 주시고 M6 평면이 있네 그러면은 M6 렌치까지 집어넣게 N6 렌치평면 렌치 모양이 있으니까 M6 렌치평면으로 해가지고 저장합니다 다 됐으면 애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옮기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조립이 이렇게 조립을 마무리해 주시고 마찬가지 얘도 저장 한번 더 하셔야 돼 블록으로 여기Qué M6 렌치 내가 si blended B 잎 하면 가정 존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분해도 할 때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뽑아내는게 좋거든요 이런식으로 한 번에 쭉 뽑아내면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진행해 주세요